안녕하세요. 펴만든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7월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이 가성비 비교표는 CPU 가격 단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적합한 메인보드, 쿨러, 램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가성비를 본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 신규 PC를 구매하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크게 도움이 될 거고요. 해당 영상의 가격은 다나와 최저가 기준인데 낚시 가격이나 계산서 미발행몰의 가격은 제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이슈 먼저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래픽 카드와 마찬가지로 환율의 소폭 상승으로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른되어 있습니다. 다만 AMD가 신제품, 다음 세대가 나옵니다. 7월 31일에 이거 출시하기 때문에 기존 제품의 가격을 AMD는 인텔과 다르게 조금 내려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규 PC를 구매하실 분들은 AMD CPU 위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성비 개꿀이라고 생각했던 13세대 제품도 있죠, K버전. 걔네들 가격이 대체적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재구를 어디서 털었나 봅니다. 아니면 생각보다 인텔의 상황이 급하지 않거나요. 자, 이렇게 주요 이슈 확인하시고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제가 주말 날려가면서 찍는 영상이니까 좋아요 한 번 정도는 괜찮잖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하이엔드 제품군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가격이 40만원이 초과되는 비싼 제품들이 포진해 있고요. 8코 이상급의 제품이 있다면 어느 용도로 써도 어느 정도 좋은 제품들만 모아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추천할 만한 제품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텔의 13700KF. 이거 가격이 올랐는데요. 올라도 이거 추천할 만해요. 이거랑 라이젠 7 7800X3D 두 제품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하나하나 드릴게요. 한 번 집중해서 보자면 일단 13700KF는 5만 정도 올랐기 때문에 가성비가 지난달에 대비하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랑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논K 프로세서 14세대는 비교가 안 돼요. 얘네들 지금 인텔 베이스 혹은 디폴트를 적용하는 순간 크게 성능이 하락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고 결국 13세대 i9, 14세대 i9 그리고 14700KF, K시리즈 이런 것들만 비교 대상이 될 텐데 다음 세대인 14700KF, K는 분명히 멀티 성능은 뛰어나지만 나머지 항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멀티 성능도 숫자들 봤을 때 13% 증가했으니까 꽤 큰 폭이라 볼 수 있겠지만 막상 여러분이 작업 돌려보면은 모든 스레드를 다 활용하는 작업에서도 그러니까 영상 편집, 작곡, 렌더러 이런 거 돌렸을 때도 적혀있는 숫자만큼 차이가 안 나요. 13%가 아니라 대충 7, 8% 정도 차이 나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영상 편집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요.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는 없어요. 지금 봤을 때 약 8만원에서 10만원 가량 비싸고요. 그만한 효과가 나려면은 멀티 성능이 더 뛰어나야 될 텐데 멀티 성능 가속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차이 나지 않죠. 그뿐만 아니라 i9 같은 경우에도 눈으로 봤을 때는 멀티 성능이 20% 이상 좋기 때문에 확 좋아 보이긴 하는데 막상 돌려보면 그만큼 차이 안 나요. 10 몇 프로 차이 납니다. 대략 14, 15% 사회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돈 투자할 만한 값어치는 없어요. 46만원 째에서 갑자기 70만원, 80만원, 90만원 째에 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놈들도 사기 좀 애매한데 그거 하나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래도 돈 좀 더 투자하고 살만하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지금은 i9이 가장 많이 불량이 납니다. 인텔 이슈 알고 계시죠? 인텔 이슈 상황에서 i7보다 확연하게 i9이 불량이 많이 나요. 그 이유는 기본 전압이 높고 기본 클럭이 높고 기본 전력 소별량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i9 계열은 지금 와서 끝물에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살 이유가 없다 보고요. 작업이 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텔을 가야 된다. 멀티 성능이 가격대비 좀 높은 걸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3,700KF 이 수준에서 멈추신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자는 그런 작업 용도가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 영상 편집을 하거나 작곡을 하거나 3D 렌더링은 돌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적당히 엑셀 파워포인트에 사진 편집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은 7800X3D 가시면 됩니다. 아니 7800X3D도 끝물 아닌가요? 신형 7월 31일에 나온다 했잖아요. 새로 나온 신형은 3D 제품급이 아니라 그냥 X 제품입니다. 이런 X 제품 같은 경우는 7800X3D보다 게이밍 성능이 좋지가 않아요. 물론 싱글 성능이나 멀티 성능은 조금 더 좋겠지만 이거는 대부분 다 게이밍 유저가 선택한 제품이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3D 제품은 게이밍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세대랑 비교해도 게이밍 성능이 처지지 않고 그리고 9800X3D는 한 3, 4개월 이후에나 나올 예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가에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그거는 이거보다 가격이 비쌀 거예요. 지금 이거 50만원인데 그 제품은 아마 70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거보다 분명히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크게 손해는 아닐 거라서 순수 게이밍 유저 좋은 제품 원한다. 그럼 7800X3D로 가시고요. 다용도로 써야 된다. 나는 인텔에 가서 작업을 좀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13700KF 이 두 개로 좁혀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이엔드는 결론 내리고 퍼포먼스 라인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퍼포먼스 라인업에 이 12세대 i7, i9 제품을 쳐다보지 마세요. 이유가 있는데요. 14700KF 이런 거랑 비교하면 터무늬하게 차이 나겠죠. 13700KF랑 비교도 그렇고 그래서 신제품 가게를 비교하면 13700KF한테 확연하게 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중고로 살 건데요. 중고로 사니까 30만원 중반 20만원 중반이면 사더라고요. 그 정도 가게 샀을 때는 13600KF 벌크랑 비교해야 되겠죠. 벌크라고 하더라도 AS 컴퓨터 사시면 3년 AS 책임져주거든요. 그거 기준, 33만원 기준을 비교해 봅시다. 중고로 사면은 그거보다 몇 푼 싸죠? 얼마나 쌉니까? 대략적으로 한 5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i7, 12세대로 사면요. 근데 그렇게 사면 뭐해요? 멀티성능 떨어지고, 싱글성능 떨어지고, 게임성능 꽤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손능이 그냥 떨어지고 5만원 싸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드나 클러어는 더 싸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형 AS도 없는 거를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참고로 i5 13세대 같은 경우에는 철권 이슈 있죠. 오류 나는 거. 그 이슈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 매장 기준은 판매량이 꽤 많은데 한 200여개 판매도 아직까지 그 이슈로 나오는 분량은 없어요. i7, i9은 한 개씩 각각 분량이 나는 거 봤는데 판매량에 비해서는 분량이 높은 편이라 생각하겠는데요. i5는 아무래도 기본 전압과 클럭이 낮다 보니까 해당 이슈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서 굳이 12세대 구형 사서 더 떨어지는 성능을 만끽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3600KF가 하시는 게 그나마 멀티성능, 게임성능 다 잡을 수 있는 용도라고 보고요. 순수 게이밍 용도로 보면 7500F만 하는 게 없죠. 7500F는 지금 확률이 오르는데 불구하고 가격이 오히려 만원 내렸습니다. 7700도 가격 보면 조금 내렸어요. AMD 제품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안 올랐어요. 오히려 조금 내렸습니다. 환율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AMD를 선택했을 때는 지금 사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 9600X가 7월 31일 날 나올 겁니다. 근데 걔는 40만원 정도 할 텐데 얘네들은 20만원이잖아요. 당연히 9600X가 상당히 좋겠지만 걔는 20만원에 못 산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유저는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의 견적을 가장 많이 짭니다. 저희 매장 기준에도 판매량이 좀 많은 가격이 되고요. 그런 유저들은 CPU에 20만원 정도밖에 할당을 못 할 텐데요. 많이 할당해봤자 30만원. 여기 신제품 살 만한 예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순수 게이밍 위주로 즐긴다면 굳이 13600KF를 갈 필요 없이 7500F 사서 적당히 즐기다가 나중에 신형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7500F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특히 i5K가 안 붙은 애들 보면 7500F랑 멀티 성능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고 게이밍 성능도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더 비싼 돈 주고 그래도 약간 더 나은 제품 쓰고 싶어요 하면서 사시던데 잘 생각해봐요. 7500F보다 못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인텔 디폴트나 베이스라인 같은 게 적용이 안 됐을 때는 게이밍 성능은 비슷하고 멀티 성능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게 눈에 보였는데 지금 와서는 멀티 성능이 큰 차이가 나지도 않아요. 이걸 돈을 더 주고 사봤자 이거 갈 바에는 무조건 뭐다? 13600KF 벌크 가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텔 K에 안 붙은 i5 사지 마세요. 별로입니다. 12400 빼고 별로니까 이거 살 바에는 돈 좀 더 주고 13600KF 가시고 그게 아니라 대부분 스스로 게이밍 유저라고 생각하면 7500F 가는 게 가슴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은 다 죽었다 보시면 돼요. 다 죽었다 보면 되고 7700KF 같은 경우에는 13600KF랑 비교하면 살짝 처지는 게 눈에 보이죠. 근데 가격대는 비슷해요. 그럼 이거 갈 이유가 있나요? 없죠. 없는데 왜 넣어놨냐면 인텔은 다음 세대 호환이 안 됩니다. 메인보드가. 그래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려면 CPU랑 보드로 같이 바꿔야 되는데 AMD는 7700KF 쓰다가 중고로 팔고 다음 세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7500KF 말고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다. 근데 인텔은 싫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까지는 이제 7700KF로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이 3개 추천하고 나머지 근전 라인은 누가 봐도 그냥 다 죽었기 때문에 추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언급 안 한 게 있는데요. 라고 하실 건데 제가 이걸 언급 안 했죠. 이 제품 왜 언급 안 했냐면 제가 알기로 이제 한 15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더 비싸게 나올 겁니다. 여기 적혀있는 제품 가격보다 뭐가 다음 세대가 근데 그 돈 투자하는 만큼 성능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X시리즈는 굳이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넘어가고 자 이 둘 중에 선택하는 게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굳이 굳이 나는 조금 더 나은 거 원한다 하시면 7700까지 그렇게 퍼포먼스 능력 정리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장 많이 팔리는 메인 스트림 그러니까 100만원트 PC 살 때 많이 집어넣는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7500F는 메인 스트림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 참 7500F가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7600이나 7600X도 쓸만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던데 이 셋 비교하면 생각보다 게임 성능 차이는 별로 안 나고 멀티 성능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싱글 성능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가격 차이가 꽤 커요. 그래서 겹친다 라고 보기 때문에 7600X 7600X는 추천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가장 가성비 좋은 거는 늘 그렇듯 5600X입니다. 5600X이라면 5600X는 가성비가 근접하는데 그래도 5600X이 확인하기 좋죠. 이 둘이 싱글 성능이나 멀티 성능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5600X는 찾아보지 마시고 5600X 보시면 됩니다. 5600X보다 조금 좋은 거 원하신다면 12400X 가면 됩니다. 12400X가 그나마 인텔 다 꽤 올랐는데 만원씩 막 오르고 그랬는데 얘는 그나마 3000원밖에 안 올라가지고 기존 가성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5600X 빼도 워낙 잘 팔려서 그런지 몰라도 얘는 더 내리진 않았습니다. 물론 1000원밖에 1000원도 아니죠 500원밖에 안 올랐으니까 가성비적으로 영향은 없고 저분 딸하고 그냥 동일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 두 제품이 돈 투자한 만큼 12400X가 가성비가 좋은 건 아닙니다만 PC 전체 구매가격을 봤을 때는 사실 구매가격에 크게 차이가 안 나죠. 메인보드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지 실제로는 한 6만원 정도만 더 주면 여러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1400X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100만원 사냐 106만원 PC 사냐 정도 차이니까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 i5 좀 전열만 가고 싶어 하면 11400X 가는 거지 13400X나 14400X 이런 거 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보면 멋진 성능은 어떻습니까? 아니 7500X하고 차이가 없어요. 얘네들이 7500X하고 차이가 없는데 게임 성능은 7500X보다 한참 떨어지고요. 근데 7500X이 가기 10만원 더 썹니다. 보드나 쿨러 가기 더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있으니 여기 라인은 그냥 다 죽었어요. 싹 다 죽었고 이거 두 개랑 이것만 딱 남아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제품만 하면 인텔 가도 되고 거기서 약간만 더 보태면 얼마 차이 안납니다. 여기서 또 한 5만원 6만원 정도죠. 그 정도만 더 보태면 7500X 갈 수 있으니까 가성비가 제일 중요한 부분 5600X 예산이 조금 남아요. 한 6만원 정도 더 보탤 수 있는데요. 12400X 저는 예산이 5600X 사는 데서 한 10만원 정도 더 보탤 수 있어요. 10만원 12만원 정도 더 보탤 수 있습니다. 그럼 7500X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확연하게 성능이 뛰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두 개랑 그래도 별 차이가 안나는데 이 두 개에서 이거 넘어가면 확연하게 성능이 뛰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리고 이 중간 라인업 다 사지 말라고 가성비가 별로 없다고 언급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메인스트레인 쉽다. 마지막은 엔티리랑 로우엔드 라인업인데 여기는 그냥 안 사는 게 좋아요. 솔직히 왜 안 사는 게 좋냐면 여기서 제일 가성비 좋은 게 12100X인데요. 12100X 이게 CPU 가격이 10만원 정도 2만원 더 주면 뭐다? 5600X요. 심지어 보드 가격하고 쿨러 가격 다 포함해도 3만원밖에 차이 안나요. 3만원 주면은 어떻습니까? 이 4코어거든요. 얘는 6코어예요. 물론 막상 게이밍 프레임 보면은 둘이 별 차이가 안납니다. 여러분이 좀 낮은 등급의 그래픽카드 썼을 때 그러니까 4060TI나 4060 이런 거 썼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 게임 속차이 별 차이 없던데요. 그러면은 가격이 그래도 3만원 더 싸니까 얘가 좋지 않나요. 할 텐데 게임만 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 게임하면서 디스코드 띄우고 디스코드만 띄우나요? 카톡도 있고 가끔 유튜브 영상 켜놓고 게임 로딩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공략 보면서 게임을 지키고 그럴 때는 5600X 게임 프레임 방응을 훨씬 잘합니다. 12100F는 4코어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네들이 다 코어 점유를 조금 조금씩 먹잖아요. 프레임까지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벤치볼때는 이런 거 하나도 안 띄우고 게임만 띄워놓고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4코어도 쓸만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실제로는 4코어는 그리 쓸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만원 더 투자해서 5600X 가시고 또 5600X 하면 렘오버가 되거든요. 가장 싼 것도 써도 렘오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600X 가서 렘오버 살짝 하고 쓰시면 확연하게 11100F보다는 좋은 멀티성능과 게임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 좋은 12100F도 별로라고 생각해서 여기 라이브는 사지 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곧 군대 이때 해야 되니까 많은 이만이라도 싸게 가서 술 한 잔 더 마시겠다 하시는 분들 12100F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구입도 하기 전에 잠시 즐길 저렴한 PC로 그나마 여기 5600G나 5500GT 이거 두 개 성능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5600G는 기본 코어 클럭이 좀 더 높은 것 같은데요. 0.3이나 더 높은데요. 할 텐데 올코어 부스터 기준은 둘이 클럭이 똑같이기 때문에 얘는 성능이 똑같아요. 내장 그래픽 성능도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장 그래픽이 필요할 때 나는 이제 게임을 거의 안 즐긴다. 아니면 아주 케이저럴한 바둑 고스톱 이런 것만 즐긴다. 그러니까 효도형 컴퓨터 그런 거 할 때만 5500GT 5500G는 16만인데 5500GT는 14만원입니다. 5500GT만 갈만하고 그거보다 좀 덜 빠릿한데 약간 더 저렴한 4650G 이것도 내장 그래픽 있습니다. 꽤나 준산 이거 10만원 이거 두 개 정도만 봐주면 안 하고 음 9100F도 별로고 솔직히 여기 거는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저렴한 애들 보면 가성비 나와보이는 애들 있지만 얘네들은 절대 성능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픽카드 다른 순간 그냥 프레임 박살 나는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은 그냥 볼 값이도 없는 것 같고 실제로는 가성비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CPU 가격에서 기껏 해봤자 만원 이만원 이렇게 아낄텐데 어차피 보드 가격이나 쿨러 가격 나머지 본체 케이스도 하고 SSD 램 다 들어가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40만원이냐 45만원 차이인데 45만원에 훨씬 나은 게임 성능이나 싱글 성능 빠릿함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20% 30%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5만원 투자하고 여기서부터 사무용도 PC를 시작하기 좋을 것 같아요. 둘 중에서 뭘 더 추천했냐면 저는 5500GT를 조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기 엔트리나 로우엔드는 그냥 살 게 없다. 내장 그래픽에 사무용 회의도 PC 생각할 때 그걸때나 5500GT나 보자. 그 정도 언급하고 로우엔드 엔트리도 마음이 짓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는 여기 또 주석을 달아뒀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번에는 어때요? 영상이 좀 깔끔해졌죠? 제가 배경을 다 날렸습니다.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배경을 날리고 그리고 이제 신성전 마크도 여기 살짝 붙여놓고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어제 생방을 안 했는 걸 좀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얼굴에 이것저것 났기 때문에 아예 얼굴을 없애야 되나? 라는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제품을 평가하면서 짓는 표정이 재밌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저도 제 영상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남겨뒀습니다. 얼른 몸 컨디션을 회복해서 말끔한 얼굴로 만나 뵙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 표는 카페에 올라가니까 얼마든지 받아서 상업적으로 쓰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할 때 그냥 시성조표라 생각하고 띄워놓고 쓰셔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가공하셔서 쓰셔도 됩니다. 다만 시성조표를 가공했다. 좀 더만 언급해 주시고 마음껏 퍼지십시오. 자 물러납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주말 잘 보내십시오.